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진의 저작권을 위한 워터마크 적용 프로그램의 무료 배포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배치 피처 프로텍터 인데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소프트 오빗에서 개발 판매 중인 제품이죠 배치 피처 프로텍터는 개인의 사진에 만들어둔 워터마크를 박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미지 뿐만이 아니라 텍스트를 직접 작성해서 워터마크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배치 피처 프로텍터를 구매하려면 1년 기준 59.99 달러 우리 돈 7만원이 넘게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 제 영상을 따라오시면 일정 기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지체 없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영상 설명란에 설치 파일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배치 피처 프로텍터 설치 파일을 받을 수 있어요 설치 파일을 모두 내려받으셨다면 설치를 진행해 주도록 합니다 설치를 모두 마치셨으면 런 피처 워터마크 액세스에 체크 후 피니시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와 같이 배치 피처 프로텍터가 진행되는데요 왼쪽 위에 셀렉션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레지스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다가 영상 설명란의 링크에 있는 라이센스 키를 복사 및 붙여넣기 해주도록 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레지스터 버튼을 누르시면 라이센스 등록이 완료되죠 이후 다음과 같은 안내 메시지가 뜨는데요 한마디로 1년짜리 고객 서비스를 이용해 보겠냐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유료이니 필요 없으신 분들은 노 땡스를 선택해 주시면 되죠 배치 피처 프로텍터는 6개월의 사용기한이 적용된 타임리밋 라이센스로 배포되고 있어요 또한 무료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은 받으실 수 없으며 상업적으로 이용하실 수도 없죠 무엇보다 배포가 종료되면 더 이상 라이센스를 받으실 수 없어요 따라서 이 영상을 보셨다면 서둘러서 따라 진행해 주셔야 할 겁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빠른 결정을 하시고 주변에도 이 영상을 홍보해 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큐브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알림 설정 및 광고 봐주신 점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